네, 군이의 비가 지금 30분 전부터 주룩주룩 내려요. 잠시 여기 군이 업례권에 강가를 한번 나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아마 단비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닌 것 같아요. 몇 시간 낼 것 같습니다. 내일 군이 위천에 물이 또 솔솔솔 불어서 붕어들이 망하고 움직이는 아주 여건이 좋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것 같아요. 오늘 들어간 분들이 여러 팀이 있는데 아마 오늘 밤낚시가 은근히 되면서 내일 아침 낚시가 아주 굉장할 것 같습니다.